진짜 괜찮은거 같아요. 못 tranq.cm 2위로 바꿨는데... 저는 배경 재결을 잘했어요. 내가 네가 친절하게 배경 있는 이미지를 적어주고 배경이 있었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급조합 티어가지고 미흡하게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클라이언트가 뭔지를 살펴보고 완성 과정은 아니에요 너가 너무 까지했는데 이해가 안칩니다 오늘은 그 스테인리스 클라이언트 베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아마 그 거기 적혀있었던 제목인거 같고 보통은 우리가 스테인리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크게 스테인리스 클라이언트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구현하고 조국 씨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서 뭔가 산으로 올라가는, 뒤에 가면 산으로 올라가는,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진행했었습니다 먼저 스테인리스 클라이언트 프로페러셀이라고 이게 비탈릭이 2017년 10월에 제안을 처음에는 제 글을 올렸고 이로부터 한 올해 6월까지 이거의 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전 2연 발표했을 때도 동일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저 그 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었다는 얘기죠 단체로 몇 달씩 까먹었죠 처음에는 스테인리스 클라우드 보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SPV에 이 친구가 verify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라는 용어가 약간 낚시인데 이게 사실 스테인리스 로드라고 해야되네요 스테인리스 클라이언트는 일단 헤더만 정보를 전하고 그런데 자체로 트랜지션을 verify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verify를 할 수 있게 트랜지션을 보내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마이너가 중간에 마이너가 위트니스라는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트랜지션 뒤에 담아줘요 이게 돼있으면 이게 돼있으면 헤더만 가지고 검증할 수 있다 근데 위트니스에 뭐가 들어가겠냐 당연히 여기에 이 거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스테인리스 머클트리 스테인리스 머클트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웅이 꼽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게 달려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트레이드 오프죠 모든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다 가지고 있어서 그냥 편의셔만 받아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위트니스에는 그러니까 헤더만 저장했을 경우에는 이제 좀 무거운 스테이트들을 이제 주력적으로 달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약간 어차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라이트 클라이언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그 이게 라이트 클라이언트라는 단어 용어를 써서 그런데 애들이 그 애들이 말하는 스테이틀리스 클라이언트가 그 트랜지션 보내는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그 만드는 애야 우리가 말하는 플로드가 이렇게 동작 일종의 마이너라고 생각해도 돼 저 스테이틀리스 클라이언트가 아까 내가 오버뷰 할 때 말했던 그 샤드의 밸리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잘못된거지 로드하고 플로드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플로드가 더이상 일반적인 플로드는 더이상 스테이트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몇초만에 풀싱크가 가능하다 지금 뭐 하루 넘게 걸리죠 풀싱크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렌트나 스토리지 코스트 이게 아마 2016년부터 계속 논의됐던 건데 이런 논의들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안사용하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디스카이오 결국은 디스카이오가 기존의 도스어택의 주요 타겟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있었던 무슨 드래곤이다 뭐다 이런 포크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EIT 648에 어떤게 있었냐면 이건 제가 이름을 좀 졌는데 바이오 어카운트 어카운트별 그런 병렬화라고 해서 이게 어떤거냐면 트랜잭션 뒤에 이 트랜잭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카운트들을 쭉 적어넣는 제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 이 어카운트들만 보고 겹치지만 않으면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648에 근데 이제 이게 도입되면 이게 필요 없어지는거죠 이것보다 더 큰 기능을 담고 있으니까 근데 몰라서 몰라서 질문하는건데 지금 그 뭐지 이더리움에서 쓰고 있는 VM이 그 스택 베이스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싱글스레드로 돌아가는건 아니에요 병렬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어카운트가 다르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 가능할거로 보이는게 결국 이제 스테이트 루트가 헤더에 담긴 스테이트 루트가 결국은 리프트들이 보면은 이제 어카운트들의 루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카운트들을 병렬로 네 따로 갱신할 수 있으면은 따로 안되니까 네 계산을 순차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병렬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한 블럭 안에 들어가있는 트랜잭션에 이 바뀌지만 않으면 사실 이건 순서도 필요없는거죠 네 순서가 없어요 네 병렬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네번째 디스크아이어라는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트를 저장했던 기존 케이스에서는 뭔가 트랜잭션이 오면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그 트랜잭션을 찾아야되잖아요 모든 플로드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악용해서 약간 디스크아이어가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트랜잭션을 고의로 발생시켰던거죠 과거에 도스어택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 스테이트를 저장하지 않고 트랜잭션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필요한 이 트랜잭션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 챙겨서 갖다 주기 때문에 디스크아이어가 필요 없어지는거죠 네트워크 아이어가 좀 커지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같이 보내주는거죠 기본으로 다 그럼 그게 네트워크 전체가 이게 두가지 모드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 플로드라는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노드들의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고 스테이트리스한 애들의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사이에는 트랜잭션이 여기서 발생한거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누가 넘겨주기 전에 리트릿을 채워서 넘겨준다 그런 식의 언급은 좀 있긴 해요 이게 이게 병존이 공존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거는 그런거에요 지금 사람들은 일반 사용자는 그냥 똑같이 트랜잭션을 보냈는데 지금에 일단 지금 마이너가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마이너 역할을 하던 애들이 그 뒤에다가 위트니스를 달아주는거에요 심지어 여기서 앞에서 그래서 여기 트랜잭션 샌더 왜 마이너라고 하는게 뭐냐면 마이너가 이걸 채워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트랜잭션 샌더가 샌더 시점에서는 어펙티드 어카운트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는 결국 이걸 실험해보기 때문에 어펙티드 어카운트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세개정도 어카운트를 채워서 보내는데 마이너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 아니다 세개로 부족하다 다섯개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뒤에 위트니스를 다 채워가지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샌더는 주로 머클 프로프를 생산 잘 못하는 플랜트들 아 물론 그렇죠 그니까 그니까 뒤에 가면 알겠지만 약간 오프체인 컴퓨팅이 여기오기 때문에 트랜잭션 생성하는 비용이 좀 높아진거 사실 아 죄송해요 그 그러면 이게 얘네가 처음에 이걸 도입했을때 약간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일리 클래스를 다 도입하자 이런 개념으로 도입한거에요 아니면은 좀 더 뭔가 스케일러빌리티에 좀 더 좋은 부분적으로 도입하자가 더 어떻게 보면은 큰 그니까 일단은 도입하자는거보다는 이게 아이디어 상황으로 제한된거기도 하구요 그리고 먼저는 약간 공존하는 형태도 같이 그림을 그려보고 있고 이게 100% 이쪽으로 넘어갔을때는 또 어떤 형태가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산으로 가는 케이스가 약간 그런데 이제 온체인에서 베리플리케이션 안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제일 끝에 그러면 굉장히 뭐 달라불로 가버린건데 그래서 아 네 좀 비밀 부분은 다루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 이제 이 상태로도 당연히 뭐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어딘가 있어요 여기도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써는 노드이죠 그러니까 노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도 뭐 그 디스크 아이오 부담을 약간 프리패치 해가지고 뭐 아이들 할 때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디스크 아이오를 많이 뭐 로드를 분산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스테이트를 이제 가진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게 가능하냐면 샤드란에 굉장히 빠르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로드들이 그러면은 시크리티에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저기 샤드 제안에서 나왔던 샤드 제안에서 왜 스테이트 리스트 클라이언트를 언급했던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약간 이게 처음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마지막 이유라고 봐도 되나요 스토리지 당연히 스토리지만 생각했을 때 근데 스테이트리스트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스토리지 측면에서는 되게 라이트한 사람들도 다 누구나 일종의 마이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약간 약간 내가 느끼기엔 약간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강화했다 근데 뭐 앞으로 밸리데이터가 그러니까 샤드의 밸리데이터들이 몇 천 개 몇 만 개씩 되려면은 사실 이것도 사실 뭐 주요한 이유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긴 해요 가볍게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스토리지 스토리지 효율성 다 스토리지 연관된 거긴 했지만 재미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개념들 자체가 엄청 트레이드 오프 잖아요 월줄이가 살짝 카메라 속 여기까지 읽었으면은 뭔가 걱정이 하나 되죠 누가 손은 누가 키울지가 걱정하게 되죠 이제 희수가 키 희수가 키 희수가 자산탐진해서 서버시를 하나 만들어서 비탈리기 한 말 중에 하나 되게 재밌어서 한번 옮겨봤어요 이더리움의 키 약간 디자인 철학 중의 하나는 사용하기 편한 거고 엔드 유저가 전혀 디테일한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구현을 복잡하게 하더라도 엔드 유저는 이게 뭐야 마지막에 스토링 프라빗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실제 스테이트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관심 받기라는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 누가 저장하느냐가 결국 이슈인데 첫 번째 안은 아마 거기 그 앞에 샤드 오브에서 나왔던 그 안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걸 쓰자는 게 아니라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하이브드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이런저런 안들을 잘 섞으면 잘 데이터 어베러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주장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일단 세 달까지는 모두 다 저장한 다음에 세 달 이후에는 랜덤하게 또 버리자 그러면은 버리면 버리면은 그 계좌에 잔액은 아무도 안 들고 이렇게 돼 그 계좌에 있는 돈은 없어지는 건가요 세 달 동안은 그 계좌를 안 쓰면 아니 아니 그게 세 달이 세 달은 그걸 사용 LRU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하던 안 사용하던 기본적으로 그냥 거래 최근에 바뀐 스테이트는 세 달까지는 최소한 유지하고 이게 노드들이 랜덤하게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A란 노드는 이 부분을 버릴수도 있고 B란 노드는 다른 부분을 버릴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확률적으로는 데이터 어벨리밀티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죠 모든 노드가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스테이트 채널 개념으로 계약을 그러니까 내 어카운트의 스테이트를 1년 정도 저장하실 분에게 내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컨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1년 후에 나 당신의 데이터를 저장했어 라고 오면 돈을 주는 거죠 뭐 이더를 주는 거겠죠 그런 거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제안했고요 제일 마지막은 좀 더 황당한 건데 비핵 개발자들이 스테이트를 나눠서 로컬 스토리지라는 게 뭐냐면 브라우저마다 내부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에 스페직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분산시켜서 저장을 시키고 웹3 API 가지고 그걸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웹RTC 그런 쪽에서 보면 그런 식의 개념들이 쓰긴 하는데 이거는 구현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세 번째 게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마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DEP 만든 사람들이 이더리움 안에서 스토리지를 쓰는데 자기 DEP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그들이 유지를 무조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그러면 어차피 모두가 그걸 다 들고 있을 필요 없고 DEP의 개발자들은 그들의 시스템이니까 그 스토리지를 유지할 유인이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막혀서 되면 그냥 파일 파일코인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위에다가 좀 더 위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읽었을 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프로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트위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 그러니까 어느 특정 A라는 계정에 상태를 누가 저장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어떤 식으로 풀지는 좀 정말 빅토노트처럼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컨스턴트 해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이 언급이 좀 안 돼 있었더라구요 거의 비탈릭 혼자 얘기한 거예요? 비탈릭하고 더스틴 드레이크하고 거의 두 친구가 거의 대부분의 논의를 진행했어요 처음에 비탈릭 화두를 꺼내고 거의 아이디어 전개한건 저스틴 드레이크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이렇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개발을 해볼까 아 개발하는게 아 어떻게 개발을 이게 그냥 이론대로만 개발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테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했을때 처음에는 위트 리스트를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볼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멀티 트라이라는건 뭐냐면 트라이를 앞에 그러니까 mbit 프리픽스 가지고 2에 n승계만큼 트라이를 나누는거죠 그래서 트라이를 다 전송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트라이 그 부분만 전송을 할 수 있게 뭐 이런식의 제안이 먼저 됐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partial state list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조각도 내는게 아니라 위에서 노트부터 n번째 daps 까지만 잘라서 일단 보내고 그 밑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그 밑에는 약간 멀티 트라이 방식으로 보내겠죠 뭐 이런식으로 제안이 됐어요 그런데 뭐 저스틴 드레이크는 일단 첫번째 안이 좋아보이고 왜냐면은 두개 다 병존이 가능한데 뭐 partial state list는 멀티 트라이 위에다 얹을 수 있다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실제로 코드박스 코드체인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목적은 아니지만 past block synchrome 위에서 partial synchrome state list 이걸 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제 거기서도 일단 이렇게도 한번 트라이를 어떻게 구분별로 나눠서 보내는 제안들이 됐구요 두번째가 좀 재밌는 건데 어큐뮬레이터라는거죠 이제 어큐뮬레이터라고 처음에 들으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 ALU라고 하죠 CPU에 있는 그 아이스멜리 로지컬 유닛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계산결과값이 계속 담기는 실제 예전 파이피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가 뭐 X, Y, A 그러니까 X라는 레지스터도 있고 Y라는 레지스터도 있고 A라는 레지스터가 있거든요 A가 실제 어큐뮬레이터의 약자였는데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말하는거는 그거는 전혀 관계없구요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면은 리커시브한 데이터 구조를 하나의 값으로 줄이는 뭐 어그레기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커시브한 데이터 탑이라는게 결국은 리스트나 트리 같은건데 여기에 뭐 항목들의 총합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next 값을 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값으로 줄이는 것을 이제 어큐뮬레이터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폴드라나 리듬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실제 프로그램 랭기지에서 함수 이름이기도 하고 하스케일 같은 경우는 폴드라는 것을 쓰고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리듬스라는 것을 쓸테구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캐타모피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이게 기본적인 거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머클루트 머클 트리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두 개의 해시를 병합하고 두 개의 해시를 병합하고 또 두 개의 해시를 병합하고 사실 이게 어큐뮬레이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암호학에서 어큐뮬레이터는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하는게 기본적으로 원웨이 멤버십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풀어졌으면 그 어느 지팟에 어느 엘리먼트가 있는지를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건데 그 엘리먼트들이 엘리먼트들을 다 밝히지 않고 그 셋의 엘리먼트가 멤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함수를 이렇게 원웨이 멤버십 펑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머클 트리가 암호학적인 어큐뮬레이터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X라는 거를 여기 셋에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해봐요 보통 이제 여기엔 4개의 셋이니까 엘리먼트가 4개인 셋이거든요 A, B, C, D가 있는데 X라는 거 알고 싶으면 머클 프루프로 만들죠 머클 프루프는 이 옆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시블링들 그래서 이건 라이트에 있고 여기 이제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에 시블링은 이거고 이건 레프트에 있고 이런 식으로 라이트, 레프트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역순으로 이걸 다 붙여가지고 해시를 해서 결국 A값에 도달하면 그게 존재한다는 걸 프루프하는 거죠 그래서 이 A를 어큐뮬레이터 밸류라고 하고 반대쪽 시블링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머클 프루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머클 트리가 우리가 말하는 크립토크래픽 어큐뮬레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발견 중의 하나가 값을 넣을 때마다 사실은 어큐뮬레이터 밸류하고 위트니스가 계속 바뀌거든요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거를 좀 막아보자고 뒤에 제안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내가 여기 값이 세 개 있는데 값이 세 개 있을 때 내가 어떤 그런 어큐뮬레이터 밸류도 있고 위트니스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값이 추가 돼가지고 이 트리가 새로 그려지게 되면 결국 이 어큐뮬레이터 밸류도 바뀔 테고 여기에 위트니스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안 바뀌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보장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 있었다고 하면 아마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쪽에 섰으면 여기에 추가되면 바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큐뮬레이터 밸류하고 위트니스 이건 항상 바뀔 테고 위트니스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뀐다고 도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값을 넣을 때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어큐뮬레이터 밸류하고 위트니스가 갱신되어야 된다 이게 버틀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이 뒤에 나온 게 뭐냐면 아 이건 그전에 한번 약간 어큐뮬레이터들이 또 다른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어큐뮬레이터라는 거는 값을 어펜드만 하는 게 추가만 하는 게 아니라 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블룸필터에서도 보면 추가만 할 수 있는데 카운터블 블룸필터는 뺄 수도 있죠 그런 거 같은 거고요 유니버셜 어큐뮬레이터라는 거는 값이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아는 거고 어느 엘리먼트가 이 셋에 없는지도 판별할 수 있는 펑션으로 유니버셜 어큐뮬레이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복잡하게 구현할 거 같은데 다이나믹 어큐뮬레이터는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스테이트 사이즈를 줄여보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전체적인 이게 약간 테마인 거 같아요 스테이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이더리움은 패셜샷 마클트리에 쓰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트가 아닌 정보는 약간 무시를 하고 있어요 뭐 레시지나 뭐 로그나 이런 정보들 레시 노트도 있고 로그 노트도 있지만 그거는 변경할 수 없는 정보죠 계속 어펜드만 가능한 정보고 왜 이걸 약간 무시하냐 하면은 트레일리케이션에서 읽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약간 외부에서 읽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트레일리케이션 자체에서는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동안 약간 경시해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위트니스를 오프체인 컴퓨팅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 계산해서 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논스테이트 정보들 그러니까 레시지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논스테이트 하고 어펜드 온리 정보를 히스토리라고 여기 내부에서 부르는데요 이 히스토리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발상에 나온 거예요 꼭 스테이트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뭔가 개선하는게 아니라 레시지에 담긴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크로스 샤드 커뮤니케이션에서 레시지 사용하는 것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펜드 온리 데이터에 되게 효율적인 어큐메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사용해서 그걸 사용해서 스테이트 대신에 히스토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컨트랙트가 유도를 하고 그리고 VM에는 어큐메이터가 두개가 들어가는거죠 머클 패트리샤를 위한 어큐메이터도 들어가고 어펜드 온리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펜드 온리에 되게 최적화된 어큐메이터를 두개 같이 쓸 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트리에 보면은 이더리움 헤더에 보면은 스테이트 루트도 있고 래시 루트도 있고 로그 루트도 있고 그럴 때 이 루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거죠 어큐메이터별로 그래서 이거를 히스토리 드리븐 어큐메이터를 부르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작은 정보 스테이트 스토리지에는 정말 해시 하나만 담는거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렛싯에다 저장을 하고 렛싯에 약간 머클루트 같은걸 스테이트에서만 저장하고 그리고 실제 계산은 트루빗이나 제너럴리즈로 가지고 하겠다 아니면은 약간 좀 임시적인 아직 렛싯에 반영되기 전 정보만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극소하게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발상을 바꾼거죠 이해되시나요 저는 좀 네 손이 엄청 작으시나요 아 귀여워 여기 여기 맨 마지막에 history driven application could use very small data 한 다음에 one hash two two 아 트루빗이나 주어놀리지로 요약한 스테이트를 갖고 있으면 된다 트루빗이 이제 여기 참 빗이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뒤로 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온스테이트에서 베리피케이션을 안하고 오프체인으로 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이제 나중에 바로 비키거든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약간 스텝이 좀 필요해서 네 그러면 이제 뒷장에서는 이 어펜드오니 데이터를 위해서 효율적인 어큐메이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업데이트 프리퀀시 어큐메이터라는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보통 여러가지 이름을 부르더라구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걸 거의 동시에 발견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아스틱크로너스 어큐메이터라는 논문도 나왔구요 머클 마운틴 레인지 라고 해서 mml이라고 보통 줄여서 쓰는데요 이런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2016년에 정리했지만 이분이 좀 예전에 피터 터드라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이 제한한 것도 있고 뭐 딜레이드 뭐 px5 커밋만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부르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들 그냥 mmr이라고 하는거 같아요 mmr로 정리가 된거 같구요 사실 짧아야된 이름 사실 mmr이 그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향후에 나올 그 스페셜 레폰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기본 컨셉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뭐가 데이터가 바뀌면은 추가되면은 어큐뮬레이터 밸류하고 위트니스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덜 바뀌게 할까 가장 이슈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큐뮬레이터 밸류하고 위트니스가 싱크로너스하게 아는 경우에도 verify가 가능해야되요 어떤거냐면은 위트니스가 어큐뮬레이터 밸류가 업데이트 됐는데 위트니스는 업데이트 안된 위트니스를 가지고 검증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위트니스는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큐뮬레이터 밸류는 좀 애정껄 가지고도 검증이 되야된다 조회 가능해요? 되게 재밌는 컨셉인데 이런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안을 했어요 나중에 나오겠는데 애매 많이 한게 뭐냐면 마운트 레인지라는게 머클누트를 여러개 세웠어요 산맥에 보면 산등성능이 이렇게 있는것처럼 머클트를 쭉 풀어 쓴거거든요 뒤에 좀 가면서 볼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업데이트를 최대한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구요 그래서 M번 이벤트가 발생했을때 로그 M번만의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한 슬라이드 뒤에 좀 만들다가 놓쳤는데 단점은 뭐냐면 보통 이런 알고리즘들 많죠 알고리즘 볼 때 하나는 컨스턴트고 하나는 N이면 좀 개선한 알고리즘은 로그앤 로그앤 로그앤이고 또 반대로 여기는 1인데 컨스턴트인데 업데이트나 리더할때 한쪽은 1이고 N이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N에서 로그앤으로 떨어졌는데 반대로 스토리지는 원해서 컨스턴트에서 로그앤으로 올라갔어요 트레이드오프가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던거죠 이게 왜 N만큼 늘어났냐면 원래는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그냥 컨스턴트 하나만 썼는데 이게 이제 로그앤계만큼 필요한거죠 그래서 꼭 보면 산들이 못하네 산들이 있으면 산등석들의 점들만 저장한다고 보면 돼요 그게 로그앤계고 그러면 저 아까 accumulate value가 O1에서 O로 원래 컨스턴트 하나였는데 로그앤계로 늘어난거죠 그런 트레이드오프는 약간 산거죠 그래서 stable 보면 이미 이런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A B가 이미 추가되어 있다고 보면 여기가 이제 두개짜리가 산이 하나 있고 하나짜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비어있는 상태에요 여기 C가 들어가면 여기 비어있는 것도 들어가요 C가 들어가면 B는 들어가고 D를 넣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E, 1 뭐 이런식으로 패턴이 보이죠 그러니까 bottom이 E에 N승계에요 B를 넣으면 D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C하고 D하고 TRIG로 만들고 그리고 A하고 B하고 TRIG로 만들어서 여기서 D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두개짜리는 비어있고 한개짜리도 비어있고 그래서 저기 이제 또 온쪽에 4개가 될 것 같잖아요 네 여기에 E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식이냐면 Mounting이라는게 여기 로그 앵게라는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는 요것만 저장하는거구요 이 상황에서는 요거 하나만 저장하는거고 이 상황에서는 요거하고 요거 저장하는거고 여기 이상적으로 세개가 더 채워졌으면 두개가 더 채워지면 이렇게 하나 생기니까 등성들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식으로 방법을 하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오늘 못할것 같은데요 어떤식이냐면 요게 사실은 이게 예전에 여기 있었던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어큐뮬레이터 가지고도 검증이 가능해요 이분이 안바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것만 검사하는게 아니라 이걸 따라가면서 이 3등성 중에 하나가 걸릴때까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거에요 약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럼 안바끼니까 스페이스를 더 쓰면서 말로만 대충해서 이 부분을 약간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해 못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약간 두개를 스택킹해가지고 더블 배치드 머클 로그 어쿠뮬레이터라는거 제안을 했어요 실제 이게 그 이더 리서치에서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호보처럼 보인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되는데 시간도 모자르고 제가 이해도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나중에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mmr이구요 mmr 자체를 많이 좀 더 더 로컬 최적화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거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데 이것도 비탈리기 한 말이거든요 하나가 저렇게 하면 스테이 사이즈가 줄어주나요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어느 정보를 트랜잭션이 동작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스테이트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레슨에 담을 것이냐 레슨에 담을 것이냐 그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근데 결국 담겨질 정보가 줄어들진 않아요 그런데 스테이트를 최대한 최소한 적게 쓰고 다 그걸 레슨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테이트가 적게 쓰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장점이 그게 스테이트는 일단은 모든 노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음 그걸 그걸 어디 도장하느냐 사실 그렇죠 결국 여기서 앞에 손은 누가 키우냐 이슈로 또 가는데 그런데 약간 좋은 점은 뭐냐면 스테이트는 좀 이게 언제 쓰일지 모르는 정보잖아요 그런데 레슨 같은 경우는 딱 어떻게 보면 어카운트에 묶여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어카운트 별로 이걸 중요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지금 계속 이게 이더리엄이 이렇게 간단하고 말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상이 나려고 펼친 거거든요 트랜잭션에 검증은 저렇게 하면 라이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검증은 라이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검증은 라이트하네요 그거를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볼까 그렇다면 어떤게 필요하지 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한 약간 도구들을 끄집어낸거죠 다 비탈리 얘기하고 끄집어낸거죠 그런데 재밌는게 진짜 진짜 덧글에 사실 여기에 못 담은것도 있는데요 굉장히 학문적인 페이퍼들이 계속 이런것도 있어 이런것도 있어 덧글 달린거 보면 재밌긴 하더라구요 제일 재밌어요 비탈리 스티치가 덧글 하나 읽기 위해서 논문을 몇개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해서 실제로 지금 이 글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더블 갓츠 네 여기 보면 뭐 제로 제로 날리지를 사용하는 어큐뮬레이터도 나오고 그게 페이퍼도 있었던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건 계속 이런것도 있어야 사람들이 옆에 올리더라구요 이 글이 좀 되게 댄스한 글 근데 약간 아큐뮬레이터란 그냥 어 근데 제로 날리지는 완전 그냥 유약하는거잖아요 그쵸? 지금 다 멤버십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제로 날리지는 그쵸? 컴팩트하게 멤버십에 인클루션을 애플 수는 없었 그냥 그 글 제가 전에 그 써놓은 글 하나 있나요? 거기? 어디 볼 수 있나요? 잠시만요 한글로 된 글에 제가 누군가 우약을 그걸 저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못엉긴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좀 내려보면 쭉 내려보면 쭉 내려면 앉아서 쭉 쭉 쭉 거의 끝으로 내려야 될거에요 너도 안 보였잖아 거의 끝으로 내려야 될거에요 자기는 보인척 자기는 보인척 진짜 보인 어린척 쩐다 진짜 아 제가 시각이 어린걸요 어 뭐 RSA 어큐메이터라나 스나크 컴프레스드 머클 패스 뭐 이런거 이게 실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페이퍼로 있는거 같던데 보니까 이런것들도 나오더라구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를 전혀 못해가지고 좀 저기 쩜쩜쩜이 사실 저런 부분을 다 요약한거거든요 어 되게 요약이 정말 제대로 되어있는데요 쩜쩜쩜에 그런 깊은듯이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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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엄청난 엄청나게 엄청난 댄스한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담고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기 전에 비트하기 좀 재밌는 제안을 좀 인사이트라고 모았는데 그 래시스를 필요할때까지 최대한 딜레이에서 전송하게되면 그게 결국 UTX5 모델이다 라는 지장을 해요 약간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저런거 같지? 신기하네 저거 맞죠 저게 그렇죠 이더리움은 밸런스드 구조 그러니까 어카운트 밸런스 모델인데 래시스를 저런거 불타지 소름돋 뭐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생각 아 진짜 역시 딱 비타링밖에 못하는 한번 산으로 가봅시다 어딜갈수있나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딱 두장 남았는데요 첫번째는 다이나믹 밸드 어큐메이터 스테이트 우리는 그동안 MMR같은게 결국 어펜드 온리 히스토리 정보를 위한 어쿠메이터잖아요 근데 그걸 스테이트도 사용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라고 해서 나온거에요 이게 뭐냐면 DB 정보한 분 앞에서 이런거라긴 뭐하는데 이벤트 소싱이나 그런식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보를 그냥 그 자리에 업데이트하는게 아니라 계속 이벤트만 쌓는거에요 내가 여기다가 100원을 더 했다 뭐 뭐 200원을 뺐다 이런식으로 이벤트만 쭉 적어놓고 결국 현재값을 알기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뭐라고 하지 스캔해가지고 현재값을 알아내는거죠 근데 이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중간에 스냅샷을 두기도 하고 여러가지 효율적으로 하는데요 이 방식이 좋은점이 뭐냐면 동기화학에도 편하죠 어디부터 받아가는지만 아니면 그 다음만 쭉 보내면 되는거에요 그런것도 있고 약간 과거시점 내가 1년전 언제 시점에 값을 알고싶다라고 하면 사실 계속 덮었으면 알수가 없잖아요 히스토리를 알수가 없는데 딱 그 시점까지만 히스토리를 딱 그 종합하면 그 시점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한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펜돈이 어큐레이터를 사용해서 다이나믹 어큐레이터라는게 앞에서 말했죠 데이터를 뺄수 있는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면 뺄수는 없으니까 add item을 이런식으로 넣고 del item을 이렇게 넣으면 이미지를 쌓는거에요 네네 그래서 값을 지울때는 그러니까 add a 했으면 del a 하면 그 값이 지워진거로 판단을 하는거죠 결국 쭉 판단해서 네 다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벤트 소스팅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하게 보이구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컴플리트된거 만약에 뺀거를 다시 쓰려고 했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으면 그거는 약간 그 슬래싱하는 그런 모델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거에 대한 그 이더리 서치 글 이름이 Crypto Economic Accumulator 라는 표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슬래싱하는 것 때문에 Crypto Economic 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음 아 이런식으로 하면 그런 불필요한 아 이게 되게 Cosmic스가 들어가니까 되게 쉽네요 이게 진짜로 왜냐하면 저렇게 이렇게 엄청 쌓아가면 아 네 저렇게 계속 이벤트를 쌓아가면 약간 컨플리트 나는걸 계속 디텍트하고 있어요 만약에 딥이라면 계속 디텍트해야 되는게 엄청나게 오버해야 된데 이거 증명하면 너 인센티브 줄게 이러면 누군가 보고 있을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거 같아요 굳이 시스템에서 그걸 유지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좋은거 같아요 어펜드 언니가 아니면 사실 이 쌍을 쌍을 보이면 쌍을 플러닝 같이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런식으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어펜드 언니를 굳이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 용량은 엄청 커지는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겠죠 아니었는데 그 디퍼런셜만 저장할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얼른 안될거 그러니까 재밌는게 원래는 스테이트를 저장하기 위한 패티셔 트리 워크 패티셔 트리가 어펜드 언니에는 약간 어펜드 언니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지금 mmr이 나온건데 그래서 듀얼로 가자 처음에는 듀얼 어큐믈레이터 vm을 쓰자고 했다가 갑자기 어? 스테이트마저도 이걸로 표현할 수 있지 않아? 어? 그러면은 다시 이제 mmr을 가지고 유일하게 mmr만 가지고 이제 vm을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덱스였는데 뭐 프레피티셔 트리가 그거 자세하게 db화 시켜버리는 되게 신기한거 같아요 이것도 아이디어죠 솔직히 방금 말이 맞아요 스테이트를 커질 훨씬 더 전형공간은 커질 수 밖에 없는거죠 이걸 두개가 만났을 때 거기는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입자고 반입자가 만나면 사라지고 이런식의 표현을 누가 댓글에 달았는데 사실 이게 없애는게 가장 효율적이긴 한데 이걸 다 남겨두는거 보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거 자체가 상향의 주제죠 사실 스트레스트 미니마이지드 익스큐션 아 네 약간 전 두개로 들어가면 한 번 더 가면 여기가 딜레이드 엑세큐션이 있죠 이런 맥락이에요 약간 여기서는 사실은 이분이 MMR 처음에 주장했던 분이 어떤식으로 표현하냐면 딜레이드 TXO 커밋먼트라는게 뭐냐면 UTXO셋도 필요하고 커밋먼트셋도 필요하잖아요 이런것들을 MMR 가지고 해보자 라고 사실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만든건 아니고 이분은 이런 메모리에서 UTXO셋하고 TXO셋 스팬드한 트랜지션 그런 집합을 MMR 가지고 한번 개선을 해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제안했던건 뭐냐면 발생한지 얼마 안되는 데이터는 기존처럼 하고 기존처럼 뭐 해시테이블이나 이런걸 가지고 하고 어느정도 좀 시간이 지난거 그런것들은 사실 그런 UTXO셋은 잘 스팬드되지 않을거라고 과정을 한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MMR 담아서 저장을 하겠다 사실 그런 제안을 사실 이거 2016년형이 됐는데 사실 원래 글은 15년이나 이럴때 제안을 하신거 같아요 좀 예전에 제안을 했던거를 약간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쓴 글이구요 약간 재밌는게 처음에 이제 우리 스테이트 모델이랑 UTXO 모델 딱 두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뭔가 진짜 다양한 뉘앙스가 다 생기는거 같아서 약간 형이 말할까 에코노믹 사이드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진짜 약간 진짜 재밌는거 같아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주제이긴 하죠 스테이트 미니마이저 이스크 이건 뭐냐면 스테이트 풀한 샤드를 로그 샤드로 바꾸겠다 로그 샤드요 로그 샤드라는거는 이제 업핸드 온리한 그것만 가지고 샤드를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업핸드 온리 가지고 스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걸 알았으니까 로그만 쌓는다는거 네 네 로그만 쌓게 바꿔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체인 밸리데이션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트루빗 가지고 오프체인에서 익스크루터가 계산해서 겸직을 하겠다는거에요 왜냐면 이거를 온체인에서 살 수 없잖아요 왜냐면 히스토리 이거 쌓이는거를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솔리더티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해가지고 이걸 한다는건 말이 안되고 결국은 창빗을 가지고 이걸 오프체인으로 다 해버리겠다 근데 그게 저렇게 오프체인화 되버리면 지금 온체인에서 뭔가 그런걸 하고 있음으로써 약간 뭐 리얼타임 거의 실시간 비슷하게 뭔가 슬래싱 되고 이런게 가능하잖아요 저게 저렇게 오프체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사후 처리가 되는 형식이겠네요 뭔가 메렉팅 같은게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병전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병전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거의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완전히 그냥 스테이트를 바로 참조해야 될 때도 스테이 칼큘레이션이 들어가야되고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즉시 필요한거면 스테이트를 최대한 기준처럼 할 수는 있겠죠 스테이트에다 다 넣고 스테이트만 가지고 뭔가 스마트 컨트롤에서 계산하는 그런 모델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오프체인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엄청 베리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로그샤드로 다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한쪽에서는 내가 그냥 내가 자체에 내가 스테이트한 칼큘레이션을 내가 직접 한 다음에 서비싱하는 쪽은 그냥 이쪽에 바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트레이제이션에서 위트니스를 뺄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스테이트를 리스하기 때문에 원래는 기존에 스테이트를 리스하기 때문에 위트니스를 넣어가지고 베리얼이를 할 수 있게 해준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엑세큐터가 다 스테이트를 들고 있으니까 스테이트를 들고 있으니까 트레이제이션에서는 위트니스가 빠져도 되는거에요 다시 뭔가 되게 속은 느낌 처음에 정해진게 하나도 없고 정해진건 아니고 아이디어 실험으로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스테이플 엑세큐터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이게 결국 트루피처럼 오프체인에 있는거잖아요 그렇다면 걔가 스테이트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슈퍼노드 아니에요 저거 완전 슈퍼노드세요 굉장히 퍼플한 노드 아까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를 여기도 오프 아름다운거는 이제 그 위트니스를 트랜잭션이 같이 포함해서 날리니까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가 가능한건데 다시 이거는 완전히 다시 어차피 로그샤드를 유지하면 어차피 다 저거 오프체인 할거니까 뭐 오프체인에서 다시 스테이트로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거니까 급하게 하다보니까 오프가 많네요 이제 다시 더 왔어요 위트니스 없는 트랜션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스테이트들은 스테이트들은 다 히스토리를 넘어갔고 온체인은 다 오프체인으로 넘어갔으면 되고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원점은 원점은 원점이 가벼워지는 트랜잭션은 그대로인데 뭔가 뒷단이 다 바뀐거죠 완전히 저는 처음에 이거를 오버럴 리스트럭청이라고 하고 처음에 제목을 잡았다가 원래 이름으로 다시 바꿨는데요 이게 진짜 엄청 큰거네요 진짜 근데 이게 약간 다 백월드 컴패러블하게 업그레이너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때요? 그건 하긴 글쎄 옛날 옛날거를 다 해갖고 다 뭐 일종의 마이그레이션 하기면 그렇지만 옛날 것들도 다 컴패터블 해야되는데 적게 됐어요 근데 결국 하드포크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하드포크라는 것 자체는 컴퓨터블을 깬 변화라는 것을 명시한거니까 사실상 이거 넘어가는 시점에서 스냅샷을 뜬 다음에 그걸 거의 제네시스 블록처럼 쓰는 네 그럴거 같아요 하드포크도 제가 봤을때 약간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드하드포크잖아요 소프트한 하드포크가 아니라 배를 가르고 신장이나 이런거 장기를 다 갈아버리는 솔직히 완전히 하드포크 하려면 그냥 이더리움 스냅샷 써가지고 아이오터 대그만 된 다음에 그냥 주소만 해줬더라도 진짜 그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